너는 요즘 어때? 이유 없이 떠올려보는 나는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벌써 빠져버렸나 봐 꿈에 속까지도 원하는 걸 보면 장난 같은 건 아닌가 봐 좋아하면 원래 다 이렇다던데 너의 한마디 한순간이 소중해서 아껴주고 싶고 나만 보고 싶어서 쓸데없는 질투만 들어 좋아하면 원래 다 이렇다던데 괜히 한숨만 나왔다 또 네 생각에 웃다가 울다가 먼저 지쳐가도 눈들면 보고 싶은 이유 좋아해서 그래 매일 눈치만 보는 대화도 몰래 우리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당연한 일상이 돼버린 걸 보면 자존심 따윈 버렸나 봐 우연이라 생각하겠지 우리 가끔씩 와주쳤던 거 하지만 난 생각보다 힘들었었어 항상 널 찾아다녔거든 좋아하면 원래 다 이렇다던데 괜히 한숨만 나왔다 또 네 생각에 웃다가 울다가 혼자 지쳐가도 눈뜨면 보고 싶은 이유 오랜 시간 더 힘들 거라도 상관없어 결국 내 품 안에 아닌다며 지민이 봐 해고 싶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